아 오늘 또 단감을 또 마저 땄네요 요즘 저번에 딴 감을 개도 먹이고 사람도 먹고 샐러드도 하고 단감주스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단감나무에 붙어있는 밭둑에 붙어있는 단감을 다 땄어요 아주 나오면은 이렇게 딸게 많으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아주 단감이 아주 이게 맛있어요 아삭아삭한게 참 맛있어요 이게 농약을 안찍은거라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맛있네요 설탕이에요 설탕이에요 메모박도 이건 단감이고 떫은 감을 따서 홍시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홍시도 마트에 가니까 엄청 비싸더라구요 아직 캐지않은 고구나맛이에요 이게 11월까지 캐면 돼요 제일 좋아 저 håndacak 고구나맛이에요 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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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간도 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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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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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면 새가 먹어버리니까 우리 남편이 혼자서 못든다고 밭뚝으로 이렇게 바퀴 달린 걸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막태로 나눠서 가져가야죠 오늘도 우리 담에서 애호박을 4개를 땄어요 노랗게 익기 전에 따서 호박 전도 하고 부침개도 하고 초무침도 하고 나물도 하고 그죠 우리 남편이 이거 혼자 먹어서 못든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빨리 기도하러 가야겠어요